우리 가수님이신데 오은경 가수님이 오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뵙자마자 눈인사를 했는데 아니 미스코리아가 이번엔 가수를 윤반을 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들, 우리 본문 부대 형님들 악글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수님이 나올 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몸속으로만 꿈틀대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바로 표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멋진 남자 박수 많이 해주시고 자 오은경영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마이클은 거기다. 이건가? 아 요걸 주세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또 이렇게 끼는 건 너도 내가 잘하지. 예이 진짜 뭐네 뭐네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퓨전 가입부파님 창단씨 팬클럽 우리 운영진님들이 너무 빵빵하셨어요. 아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내년도 우리 인포도 정말 운영장입니다. 기록해요. 마음총무님 또 우리 영주 고은님 또 새로 보신 우리 아까 저 고 박사님 고 박사님 고 박사 고 박사 김마신 김마신님 우리 또 뱀뱅이님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가현이 폼바님한테 많이는 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항상 가현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찾아다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나십시오. 우리 새로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되신 김만식 회장님 충성 우리 김만식 회장님 충성입니다. 가현이 폼바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님만 하고 저희 타이틀곡 그렇게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의 한 곡은 속에 가주지 하루에 일어날이 일어났어 멜찹 그 implor 멜찹가 멜찹 이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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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그분이의 사랑이 눈이 펼쳐져 또 나쁘지 않아 외로워 내 기억시켜요 깜짝이 막히게 하는 모든 주인 이 사람은 이런 책처럼 심란해도 그거를 모르지 모르지 그 마지막 시간은 알았다 볼 수 없던 너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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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